아할라고? 저희 폰은 보여드리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지날라고 있으니까 그림이 된 것 같으니 기분이다 앗! 좀빠빠빠빠! 좀빠빠빠! 우리 참과할게요. 이거 파리샹 아이스크림! 현실이 진짜 이거 제일 멋있어? 난 처음 한 것 봐. 나 믿어. 나 믿고 뒤로 다 안 해줘야 돼. 야! 나 먹어지면 그냥 뼈 훈련이 돼. 자, 일단 내일은 저녁으로 드릴게요. 다 먹냐? 다 먹냐? 다 먹냐? 아아... 준빈 다 왔어? 아아... 나 또 하나 생겼어 이거 못해 오케이 노래 뭐냐? 구워! 마무리 해주시고 갈 준비할게요 그게 넓어 진짜? 그래도 노래했는데 아... 먹으려니... 하자 결심 풍선에서... 아... 앞에 걸었는데 두 개도 될 수가 없었어 너무 쉬우시오 한 번 더 이상해... 어... 내 빅밥 신뢰했는데... 꾸들꾸들꾸들 We go up We go up I'll go up 그래? 이게 짝! 두 번만... 이게 짝! 이게 딱 뭔가... 와... 이거 진짜... 카메라 미울 수도 없어 스테이! We go!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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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드림앤드는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음악을... 이야... 역시... 맛있어 이거 뭐야? 이거 망고 망고 뭐래? 부끄러운데...